독립적이면서, 한편으로 협력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라이트의 정부 관계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는 정부 관계 모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 구분 기준은 여러분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그리고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 가지, 분리형, 즉 Separated 타입, 두 번째 포괄형, Inclusive 타입, 그리고 세 번째 중첩형, Overreaping 타입입니다. 먼저 분리형. 분리형은 대등형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인 연방정부가 있고, 그리고 그와 경계를 이루어서 주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50개 주가 있죠. 그리고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리되어 있는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뭐? 계층을 이루고 있다. 이게 심하게 나온 적도 있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포괄형, 내포형 또는 포함형은 여러분들, 이렇죠. 근원, 중간, 그리고 좌근은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연방정부 제일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이렇게 있는 거. 상호와 계층 관계.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사하죠. 우리나라가 지방장치를 한다 그러지만, 그 위에서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포괄형과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분리형과 유사하다고 나와서 틀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포괄형에 가깝다. 계층적 관계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첩형, 중복형이고 상호의전형입니다. 그랬을 때 권위라는 말을 붙여서 말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죠.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이렇게. 우선 또 각자 각자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걸 따로따로 하자. 대신에 함께할 건 함께하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독립적이면서 한편으로 협력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독립적이면서 협력적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건 따로따로 하고, 여러분들, 함께할 건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다, 여러분들? 중첩형이다.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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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